순복음 의정부교회가 의정부시 복음화를 위한 2018 축의 심령 부흥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목포사랑의교회 백동조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예배 회복을 위해 성회를 소집하신다며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어 적절하며 풍족한 은혜 속에 차별 없는 복음의 신앙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순복음 의정부교회는 설립 33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2018년도 임직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순복음 의정부교회